한 분 안에 많은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간을 위해서 저희가 간 보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드리는 거예요? 다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대결을 통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미 팀이 정해진 것 같은데 주목을 하신 거 보면 고혜숙의 외침 해보신 적 있어요? TV에서 많이 봤어요 네 TV에서 많이 봤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다 우리 또 헤이리 배우님은 거의 예능의 신이시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경험이 없어요 나 해봤는데 해봤어요? 저 예전에 아는 형님에서 해봤었는데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작을 하고 맞추는 거 같아요 외치는 모양으로 되게 크게 외쳐야 돼요 어떤 팀부터 먼저 저희요 네 먼저 이런 건 먼저 바로 자신에서 좋습니다 원래 보통 먼저 자신감 있게 하면 결과가 좋은 적이 덜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키워드가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몇 번 하시겠어요? 2번 2번 2번은 구미호입니다 구미호에 관련된 제시어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진이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설명하시고 어떤 분이 맞추실 건가요? 그 작전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출게 표현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몸으로 해도 돼요? 아니죠? 입으로만 해야 돼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치 김치 오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아요 보이는 거 아니야? 3분 안에 끝날 거 같은데요 배 벨이 울리면 시작입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졌습니다 잘 들리세요 재밌지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언제 시작해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999살 999살 정답이네요 구미호 여우구슬 여우구슬 들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들리네 연애고수 연애고수 뭐? 연애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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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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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양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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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들리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가까이 있으면 돼요 정기 정기 정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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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션 정 정 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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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구미호 관련된다 구미호 관련된다 푸른색 푸른색 정답입니다 두 문자 맞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야?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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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능 능 능 본능 어?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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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닭 땅 땅 땅 닭 삭 꼬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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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삭 정답이에요 딸 딸 꼬끼요 꼬끼요 탁 탁 정답입니다 열 문제 성공 좀 잘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두 분의 케미가 대단하신데요 끝났습니다 몇 분 몇 초에요? 2분? 1분 57초 1분 57초 기록 세웠습니다 1분 57초를 깨시면 돼요 1분 50초? 1분 57초 빼도 돼요? 네 빼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봤었지? 와 다 맞췄어 열 문제 다 성공 똑같은 노래인가? 똑같은 노래? 1분 57초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먼저 음악 붙여 즐겨주시고 이걸로 알려줄게 우리 빨리 했구나 3분 안에 안 됐구나 시작해 시작해요 간동거입니다 키워드는 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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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떨어지는 동거 간동거래 키워드가 키워드가 간동거래 키워드가 간동거 1분 57초 기록에 도전합니다 준비 시작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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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대학생 손천히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천방입니다 드디어! 룸메이트 룸메이트 5월 26일 5..5.. 우리 첫방! 첫방! 첫방송! 첫만남! 5월 26일 5월 26일 천방이죠 아이티닷컴 아직 아이티닷컴 뭐라고? 아이티 아니 뭐가 좋을까요?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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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 뭐 아이티닷컴 한 한집살림 이미 졌어 천천히 한 한집 한집살이 한집살림 한집살림 범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우리 강한나 김정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게임이었고요 승리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거 영양제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미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고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되게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저희 이렇게 간 떨어지는 고유 속의 외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 감사합니다 아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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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니 아이치이